한 컷 만화의 무심과 감동을 주는 일러스트레이 터미네이터 스페니 작가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르실 이유가 있습니까? 여기 나오고 싶은데 또 얼굴을 까기 싫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가기 싫은 상황 그려주세요 너무 회사 가기 싫다 말장난 말이네요 구독자 애칭이나 너 지워주시면 어떨까 쪼꼬미 괜찮죠? 아 근데 쪼꼬미니까 너무 저를 견제하시니까 낭만을 위해 속세를 떠난 현실판 황비용 재무림고수 정경교님이십니다 도검곤창 18가지 이상은 사룹니다 근데 가방은 참숙 온돌마루라고 되어있는데요 오오오오오 한 번 산불이 났어요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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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간이 아니다라든가 45년째 하는 거죠 살아서 지게끔 인기중이랍니다 뱅장고를 올리셨어요? 지게로요? 그것이 또 돼도 될 거예요 기어 올라가다 싶어 하는데 6시간까지 지금 에잇! 고수입니다 하... 안 늦었지? 나오겠다고 해서 우리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야야 얘네 이리 와봐라! 야야 맞닌다 고수 무슨 순간? 세 명의 아이를 키고 있는데 아니 똑같죠 사람 타는 게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있다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고수하고 가까워지네 고수 추가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내주신지 날 추가해줘서 들어와